luggage 내노들을 올리는 펄 다미 удоб ado자고 배지님 거제 사신다고 하셨었나요? 저 이번 휴가 때 거제 가서 외도를 외... 왜... 읽어야 되는데... 거제 가서 외도도 갔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네요. 거제도도 더워요. 맞아요. 이 폭염이 거제도도 피해가 지났네. 봉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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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봉지. 이제야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. 소리... 소리... 아 웃겨라... 애준이 오늘은 왜 캠코더로 방송 안 하시는 건가요? 그리고 이사하신 건가요? 본 적 없는 방이라서... 이 방이 본 적 없는 방이라니... 충격적이긴 하다... 저희 집이에요. 여기 안방이거든요. 안방은 워낙 공개를 안 했어가지고... 캠코더가 고장나서 라이브로라도 하고 있어요. 장미님 후원 감사합니다. 봉지야 물어! 이제 먼지다. 봉지는 여기 피신 같습니다. 근데 연호가 또 따라가 있네. 아 쫌! 응. 저 왔다. 아닌 것 같은데... 이제 얼굴 좀 비춰줘 볼까? 안돼! 후... 지금 후광 나온다 괜찮다. 뒤에 형광등 있어서. 돌아봐라. 피부톤이 진짜 간장톤이죠? 간장 냄새 날 것 같아. 아! 저분 뿌띠경수 아니세요? 저... 저분 저희 남동생이에요. 제가 뿌띠입니다. 오늘 뿌띠경수님은 친구들이랑 강원도 놀러 갔습니다. 헌팅! 헌팅하나? 봉지 표정이 어머니 쟤 좀 치워줘! 이런 표정이래. 표지? 어디갔나? 머리 색을 무슨 아이돌인 것 마냥 염색을 해놔가지고... 제가 요즘에 쇼미더머니를 많이 봐서 쇼미충이 되었습니다. 반항의 아이콘. 수해. 아 요지 여기 있네. 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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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